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 2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으면 이제 공은 국회가 받습니다. 그 공은. 공을 던졌어요. 그러면 그 공을 국회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제 정기국회 중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현역 의원 아니겠습니까? 회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이 가결이 되어야만 비로소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면 자동으로 그 영장은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기각.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죠.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이재명을 다시 포트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따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몇 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참고한 다음에 처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글쎄요, 민주당의 지금의 분위기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면 땅땅땅 가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결을 시키는 쪽으로 뭔가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오늘 당장 오늘 3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으실 건데 다 부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 의원님, 부결 쪽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는 좀 더 이상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이야기들이 좀 나눠지면서 정리가 돼야 해요.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탈탈 털어서 더 이상 정거를 인멸할 것도 없고 도주할 염려도 없는데 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까? 그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글쎄요, 약간 부결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정원 의원님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까 영상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으면 그 진정성을 국민 여러분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입으로 회복되시자마자 이번 체포영장 부당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말한 걸 지키기 위해서나 실질심사 법원 앞에서 받게 해달라고 발언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거를 정치영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불체포 특권에 대한 불체포 동의, 부동의에 대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비밀 투표를 합니다. 원래 투표는 공개 투표가 원칙이고 조정원 의원이 특정 법안에 찬성했는지 반대하는지 기록에 남긴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전광판에 딱 뜨잖아요, 그렇죠? 뜨죠. 빨간색, 녹색, 기권 노란색 다 뜹니다. 역사에 남는 기록이겠죠.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그 특정 의원에 대한 불체포는 비공개, 비밀 투표를 할까요? 이거는 개인의 비리와 일탈에 관한 투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있고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뭘 원하는 것이냐.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임기 시작할 때 헌법에 선수한 것처럼 헌법과 양심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라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그 양심과 헌법에 따른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 비밀성을 지금 부여해 주는 건데요. 저런 민주당 의원님들이 언론에서 얘기하면서 지금 분위기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결이다. 나도 부결이다. 마지막에 나중에 가서 몇 표가 나왔든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표 계산할 때 나는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나는 빠져나가고 나는 부결이라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이 투표, 이 성격의 투표를 비밀 투표로 만들어준 헌법의 정신에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런 거 묻지 마시고 이제 고투표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가결이면 가결, 부결이면 부결이었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절대로 민주당의 이런 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별, 동의, 부동의 여부는 당론으로 정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께서 좀 오해를 하실까 봐요. 수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게요. 피의자를 타나가는 게 아니고요. 피의자한테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 오셔가지고 사실 가서 본인은 이러이러 했었다. 이런 이런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본인 항변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준 건데 8시간 진술한 거 다 무효화시키고 서명 날인 안 하고 나와버리고 결국 두 시간 동안 이야기한 거 그거 갖고 지금 영장 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말과 행동도 완전히 다르게 하신 건데요. 그래서 수사를 두 번 받으러 갔다라는 것이 뭔가 탄압이다. 뭔가 못할 짓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